아니 근데 얘는 뭐 결혼을 하는데 기사감 하나가 한 줄이 안 나고 어떻게 된 거야? 진짜 결혼을 한다고요? 갑자기 땡뚱만 깨끗이. 오라해서 옷 입고 입수다 근데 이뻐. 결혼을 해 갑자기. 이게 실화야?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? 뭐야 지 사진 아니야? 여기 사진 진짜 해놈대. 여기 사진 진짜 해놈대. 장난치는 건 아니지? 어? 뭔 일이고. 이거 진짜야? 뭐야? 누구야 신부는? 아 진짜 웃긴 게 보통 웨딩 사진 있지 않아? 신부가 없어. 신부가 누구야? 청첩장도 못 받았어요.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. 이리 와 여기야.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? 여기 들어와. 여기 앉아야지 뭐. 이리 와.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. 이게 뭘까? 이거 완전 스몰 웨딩이네.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뭐냐? 결혼식장에. 어머 진짜. 진짜 뭐 하는 거야. 희철이 어떻게 된 거야. 뭔 일이고. 상대가 누구냐고요. 아무도 없어. 뭐 한 번 하는 사람도 없고. 한 분 거 같나? 여기 뭐. 자기 팬미팅 하는데 저희 게스트로 부른 거 아니에요 지금. 아니 주인공 안 나타나. 이상한데 이거. 여기 이런 게 있어? 야 돌잔치 하는. 그러니까. 돌잔치. 내가 도라이 도라이. 도라이인 건 알았지만. 희철이는. 약간 이 자식이. 갑자기 이게 뭔 일을 많이 벌리잖아. 그런데 이게. 형님 여기 원래 저 부모님 맞는 자리 아닙니까? 이거. 그렇지. 어 그러니. 신구 측. 신구 측.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. 미쳤네. 와 이거 사진이 잘 나오네. 조금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얘가. 아무리 이상한 건 아는데. 야 종국아 서봐. 너가 결혼해도 야 잘 어울린다 야. 어우 야 좋은데. 괜찮아요? 아이고. 오늘 뭐 조폭 결혼식 있는 거 같아. 오늘 뭐 조폭 결혼식 있는 거 같아. 이거 쇼치에 올려도 돼. 지금 형이 지금 신경 쓰고 왔구만. 조폭 결혼식에. 반바지 안 입으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야. 아니 아무도 없어. 어떻게 된 거야.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. 이제 둘 중에 누가 사회야. 아니요 아닙니다. 저희는 뭐 처음 들어. 아 참. 지금부터. 뭐야. 지금부터. 뭐야. 지금부터. 지금부터. 뭐야.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. 어머나. 자기 목소리인데. 희철이 아니야? 자기 목소리다. 신랑 입장. 잠깐만. 입장? 자기 신랑 입장을 해? 어디서. 입장 발표하냐? 뭐 하는 거야. 어? 뭐 하는 거야. 어?